오늘은 고추 마지막 단 말입니다. 아휴... 이거 닦아줘야지 쟤네들 기다리는 거 봐 우후... 왜왜? 고추가 좀 나왔어요? 고추가 좀 나왔어요? 고추? 네 고추만, 고추만 고추? 고추요 다 썩어가지고 뭐... 그치? 빈지 가져왔어 청양고추 따시는 거예요? 어? 청양고추 이거 청양고추 따서 넣고 네 그런 쌀에서 따고 아이고, 다 죽었네 그치? 아, 그냥... 고추가 다 죽었네요 고추 이 작가님 네... 다 찬절병이네 고추를 다 찬절병이야 그치? 아휴, 뭐... 다 찌그러졌어 파란 거 놨다야돼, 파란 거 응? 파란 것도 없어. 큰 거 따야지. 야 봐. 이거 풀만 크네. 야 봐. 풀만 큰? 명아주 명아주. 명아주가 뭐야. 이게 명아주야. 나 또 그냥. 아유. 그래놈아 죽어. 그래놈아 죽어. 알기도 잘하라. 알기도 잘하라 우리 양님은. 아유 빨간 게 없네요. 빨간 거 없어. 파란 것도 없다. 파란 것도 없다. 파란 것도 없다. 파란 것도 없다. 으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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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저기. 의라장님의. 막파리 가서 한번 따야죠. 그럴까. 응. 어 왜. 아 쟤네 닭 보고 그러는구나. 응. 왜 니네만. 다녀. 응. 이리 와.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왜 이리 보고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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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릇만. 예. 파란 것 밖에 못 먹어요. 응. 빨간 거는. 다 죽었어. 어쩜 이러나. 응. 어? 어머이구. 세상에. 건질 게 없어 빨간 거는. 이쪽으로. 네. 일단 빨간 거 좀 건질 수 있겠다. 거기는 있어요. 빨간 게. 응. 이쪽에 있지. 응. 애기야. 이리 안에는 뭐 겨울에 먹방 할 건데. 그러니깐요. 꼬치 없이는 안 돼. 꼬치가 있어야지. 밑에 까빵이도 있네. 아이고. 다 금 갔어. 금 갔어? 네. 안 돼. 안 돼. 다. 의뢰강금 내 거 한번 따야 돼. 응? 그건 또 거기 해 놓을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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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양은 괜찮아요. 이거는. 금 양은 괜찮은 거요? 이건 좋은 거요. 왜? 뭐. 포로고추도. 엘리빵이 다 먹어서. 응. 포로고추도 다 텅져야. 응. 저 나가면 제일 짧게. 응. 큰 거. 큰 거를. 그나마. 저거 아래 고추바장. 응. 아이고. 고추가 지금 엉망입니다. 고추가 엉망이에요. 야. 야. 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 선생님. 지금. 난. 지금 나오고 싶어서 죽을라 그래. 나도 봐줘요. 이리전 나도. 닭들이 지금 안 데려 다니거든. 그래서 붙어 주가 와요. 응. 아이고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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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놔. 여기다. 쏟아놔. 어휴. 어디에. 이거 뭐. 이런 마트야? 네. 아이고.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얘네 둘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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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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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다 좋아? 어휴 뭐 고추가 아니라 꼬치인데요 아주먹만 하네 그 밑에 빨간거 다 써 넓지 않은거야 한개도 꼬치가 아주먹만 하다고? 아주먹이 이렇게 커? 아니 아꼬치만 하다고 아꼬치만 하다고 아꼬치만 짱인데 와 싹 따세요 아 어휴 아휴 천사병 걸린거는 저기고 이거 아휴 겨울에 좋아요 이거는 일단 빨간거만 따면 되겠는데 어 빨간거 빨간거 전부 이야 완전히 지난주보다 다행이 낫네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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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빨간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휴 어 으 으 아휴 요 으 뒤에 밭이 파요, 밭 좀 말아. 밭도 파, 방팔. 그 밭이 파, 니가 한번 바꿨잖아요. 저쪽으로 가야되겠네. 저쪽으로 가야되겠네. 아이고, 너무 고추가. 좋네, 지난절로 하나도 없더니. 여기 농약이 하나도 안 좋잖아. 예, 다 농약 고추. 뭐? 등돌이 아버지. 어? 등돌이 아버지. 등돌이 아버지, 이게. 임현 씨. 어, 임현 씨. 농약 치다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갔다. 지금? 에이, 근데 우츠보게. 이거 가짜야. 아이, 아는 참. 그걸 믿냐, 니는? 가짜구나, 가짜. 노태우 대통령 죽는 거 아나? 그거 죽었잖아. 하하하. 우츄가. 응, 좀 괜찮아. 그런 거 진짜야? 그런 거 진짜야? 고객님 이쪽으로 와있고 밟지마. 자, 이쪽 꼴로 들어가. 여기요. 이쪽 꼴로, 이쪽 꼴로. 응. 여기 꼴로 들어와, 꼴로. 응. 이건 다 이쪽 꼴로 와있지. 응. 이쪽 꼴로 와요. 이쪽 꼴로. 응. 빨리 담아. 낯선 낯선. 비룸나물이 많네. 어유! 응. Broken. 부추가 이거 못먹어 야 단두야 니는 여기다 해 며칠 있으면 못먹어 니가 받았어 봉지 작아요 까만 멍지가 낫겠다 까만 멍지를 해 그런거 다 땋아 냉장고에 얼굴을 떠 내일 또 땋아요 오늘 너무 저기야 땀나는거 봐 땀 땀 범벅을 하고 있네 아우 오늘 빨간거만 따고 오늘 빨간거만 따고 오늘 빨간거만 따고 내일 또 땋아 네 오늘 빨간거 어느정도 땄으니까 빨간거 어느정도 땄으니까 내일도 파란거 따면 돼 야 담아 여기 아멘 아 와 피자마 까마종 다 먹었어? 응 연락할게 나머지 나도 내일 따 놓으면 상해 내일 가져갈 때도 따게 놔 너는 오늘 가져갈거잖아 나머지 가져갈 사람은 나 좀 그 좀 봤다 그 옆에 또 있어 그 세 또 컸네 여기 있어? 여기도 있다 이쪽이 큰 인데 또 하나 있어 그 담중인데도 또 하나 있어 위안이 조금 더 키워? 아니야 그건 요각하면 돼 그건 그냥 오이김치 해놓고 그래 요각만 따고 그것도 따서 예김치 됐어 여까만 따고 내일 여섯 응 됐어 어차피 뭐 고기 고기 요거 요거 따야되겠다 요거 위에꺼 따고 이악아 그 위에꺼 요거 요건 조금 더 키워될거 아유 됐어 언제 김치 먹는다니까 니 가져갈거 됐지 저 이거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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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걸 다 가져간다고? 아니 다 뭐 요요 니 손님 거 요거 뭐 됐어 아니 초당림 저거 해먹을라 그러는거지 됐어 냉고 어이 많다 금방 어 됐어 하나가득이야 하나가득 어 닭밥 주고 이제 하나가득 잡고요 아 그래도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늘었네 닭들어 닭들어 얘들어 야야 아이 아들은 얘가 그래도 온가봐 좋죠 당연히 잡주는데 너들 내가 그래줬나 하하하 계란판 계란판 갖고와요 쫓아가라 주인 쫓아가라 야 마를딱 마를딱 너희들 마누라 건드린다고 하하하하하 아 너들은 아를 찌고 그대로 치고 오려고 하지 기란이 빨리 밥 드세요 개월이 밥 개월이 밥 결혼 꺼내? 네 누가? 결혼 꺼내 이제 몇 개는 있어요? 네 개 나들은 닭이 나를 그려줘야 돼 매월장 벗어 줘 줘 개월은 매월장이 좋아 개월이 왔다 저쪽에 저쪽으로 가야 돼 있어요? 몇 개 났어요? 어제 8개 났어 6개네 여섯 개 뺏길 여세 많이 안 나 여세 많이 안 나 알 낳는 닭을 잡아먹었네 여세 많이 안 나 야 저거 아주 쌩까네 응? 예뻐요 다리 사이에게라 내일 또 올게 하루 더 아 딱하죠 오늘의 계란은 여섯 개입니다 소고 자꾸마 매미소리 듣기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퍼드베드